안녕하세요. 취지한의원 강남정 고지원 원장입니다. 난자 냉동을 하려는데 자궁질환이 있어도 난자질이 떠어지나요? 난자 기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난소질환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자궁질환이어도 난소에 혈류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난소와 자궁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나 외부의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혈관들이 공통적으로 영양공급을 받게 됩니다. 난자질은 어떤 영양공급을 충분히 받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난소 주변에 따뜻하게 혈류가 잘 흐르고 어혈등에 찌꺼기가 없는 깨끗한 환경이어야 되고 호르몬 주기가 일정하게 기능을 잘 할수록 과베란제의 여러 개의 난포가 잘 반응합니다. 그래도 난소가 이제 아무 질환 없이 건강하다고 하면 자궁에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소질환이 있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난소질환이 생기기 전에 난소해독 및 기능보존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난소질환이 proposal 감사합니다.